발표하기 전에 시상자 먼저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요 실버아이티비 업록한 회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엄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과연 우리 엄 회장님이 어떤 분에게 문희옥시냐 서지옥시냐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이제 1위 선물 드립니다 트로피를 이번 주 베스트 차트 50 1위는 서지옥씨의 남이가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야 우리 서지옥씨에게 멋진 트로피 그리고 꽃다발까지 또 있어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한우 선물 세트 네 시상을 해주신 업록관 회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게 한우를 사랑하는 서지옥씨 오늘 한우 가지고 파티를 하네 네 자 소감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아 맞아요 예 한우 너무 좋아하는데 좋아하죠 네 상은 제가 좋아할 것 같고요 한우는 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또 열심히 해서 1등 할게요 아이고 계속 1등 하실 거예요 아유 그럼 저는 어떡하냐 같이 번갈아 가면서 자 어느 날 그 고기 굳는 날 꼭 좀 연락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또 양념통을 들고 갈 테니까 근데 이게 1위를 한다는 게 그냥 노래를 불러서 1위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어디 가서든지 열정을 해야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노래가 좋다는 거를 항상 또 많이 또 글을 올려주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정확한 소통을 해야지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래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1위를 수상하신 서지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마지막 곡 나미가를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는 정이었고요 저는 이용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나미가 사랑이 끝나버린 나미가 이제는 나미가 저는 정금을 좋아합니다 arte성형을 잡아주시고 편집을 찾아보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루들과 함께 저희는 나미가 사랑의 장비을 꼭 기회를 통하자 우리는 남이가 사랑이 끝나버린 남이가 이제는 남이가 사랑이 식어버린 남이가 우리는 남이가 사랑에 울어버린 남이가 이제는 남이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남이가 떠나는 사람만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만 가슴이 아픈 눈물이 나면 떠나는 사람만 이대로 남이 되는 사람만 우리 사랑이 연기처럼 사라지네 아쉬울 수 없는 건 사랑할 수 없는 건 이제는 남이가 지갑게 돌아서 해 아쉬울 수 없는 건 사랑할 수 없는 건 이제는 남이가 뜨겁게 돌아봐줘 우리 남이가 우리는 남이가 사랑이 끝나버린 남이가 우리는 남이가 사랑이 끝나버린 남이가 우리는 남이가 사랑에 울어버린 남이가 이제는 남이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남이가 떠나는 사람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아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나와 떠나는 사람아 이대로만 믿는 사람아 우리 사랑이 영계처럼 사라지네 아쉬울 수 없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이제는 남이가 지갑게 돌아서네 아쉬울 수 없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우리 이제는 남이가 그냥 뜨겁게 돌아와줘 우리 남이가 우리 남이 사랑하러 우리 남이лар 우리 남이 exploitation